안녕하세요 리얼터 종캠입니다. 콘도 분양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과연 내 재정으로 어떤 가격의 콘도를 사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많이 고민하시죠? 분양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 가격과 디파진 내시는 것 말고도 완공될 때 클로징 커스트 또한 토탈 버젯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 플래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약서에서 명시된 내용에 콘도의 명의에서 계약자에게 옮겨지는 절차를 클로징이라고 하고 그때 비용이 발생합니다. 빌더마다 클로징 비용의 차이가 있기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. 그래서 계약서를 사인하신 후에도 10대의 쿨링 피어리드 동안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토 기준으로 콘도를 투자할 때 어떤 클로징 커스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로는 테리언 워런티 모든 세 집은 테리언 뉴홈 워런티에 대한 원타임 피를 내셔야 합니다. 분양 가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1000불에서 1800불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. 새로 지어진 콘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워런티로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1년째, 2년째, 그리고 7년째까지 커버되는 항복은 다르며 예를 들어 물이 새거나,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거나,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등등 여러 문제사항을 다룹니다. 두번째로는 디벨로먼트 철지, 개발부담금입니다. 디벨로먼트, 에듀케이션, 플래닝 액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즉 이 콘도 주변의 신축학교, 공원, 교통, 그리고 주변의 발전을 위해 지는 모든 비용을 여기에 추가합니다. 클로징 커스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분양 콘도 계약 시에 개발부담금이 고정되어 있는지, 캡이라고 말을 하는데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만약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생각보다 갑자기 많은 부담금을 내실 수 있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요즘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원베드 캡이 12,000불, 투베드는 15,000불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번째로는 유틸리리 커넥션, 미터기와 배관 파이플라인 설치 비용입니다. 약 900불에서 1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번째로는 레지스트레이션 앤 어드민 피, 빌더 쪽에서 서류 작성하면서 생기는 비용입니다. 약 10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리절브 펀, 이 돈은 콘도 회사에 미리 지불이 됩니다. 이 돈은 만약에 콘도에서 큰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쓸 돈을 받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, 매번 수리비가 들 때마다 수리비를 모든 사람에게 걷는 것이 아니고, 리절브 펀에서 미리 저축을 해놔서 수리비를 부담합니다. 65만불 콘도로 가정했을 때 약 1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로는 랜 트랜스퍼 피, 취득세. 이 아이템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프로벤셜 랜 트랜스퍼 텍스를 항상 내셔야 하고, 토론토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토론토 랜 트랜스퍼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. 두 배를 내셔야 하는데요. 두 개를 합쳐서 분양가격의 약 2.7% 정도 합니다. 토론토가 아닐 경우에는 프로벤셜 랜 트랜스퍼 텍스만 내셔야 합니다. 그리고 퍼스 온 바이어스일 때에는 토론토 지역에 최대 8,400불 정도, 그리고 토론토 외곽 지역은 최대 4,000불까지 감면해 줍니다. 일곱 번째로는 로이얼스 피, 변호사 비용은 보통 약 1,500불에서 2,5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7개 항목을 종합해 봤을 때 넉넉하게 약 5%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토론토 밖일 경우에는 토론토 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1% 정도 적게 버젯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덟 번째로는 분양이 자가가 아니고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HST 2만 4,000불을 클로징 때 준비하셔야 하고, 렌트를 계약하신 후에 리베이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비용으로는 다운페이가 20% 위만일 때 몰기지 보험이 발생하고, 외국인일 경우 비거주자 투기세로 분양가의 15%를 더 내셔야 합니다. 오늘의 결론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지만, 그것만 생각하고 투자 계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, 등기를 받으실 때 클로징 비용까지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의 목적은 클로징 비용 때문에 겁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, 스마트한 버젯 플래닝을 통해서 준비하시고, 상황에 맞는 좋은 투자를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. 제 영상의 첫 슬로건처럼, 누구보다 스마트하게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, 클로징 커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, 다같이 캐보브 합시다. 지금까지 종킴 리얼터였습니다.